네, 매주 화요일에 권오죠. 국민의힘 상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상일종 의원입니다. 한 주가 빨리 가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사퇴를 촉구를 하면서 이거 계속 릴레이로 이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릴레이로 계속 이어갈 거고요.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잖아요. 우리가 하나 제가 시청자들이 좀 듣고 계시니까 하나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9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횡령과 반공법으로 국회의원 몇 명을 구속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1, 2심에서 무죄를 때렸어요. 대통령이 너발발발랬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 김명수가 아니라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대통령도 법 앞에서 한 명의 국민이다. 언론에 대고 떠들지 말고 문제 있으면 항소하시오 이랬거든요. 대통령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대법원장한테. 그렇게 사법부 수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여러 번 실수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헌법 103조에 보면 법과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눈높이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 거짓말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절박함이 야당한테 있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먼저는 김기현 의원께서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항의의 표시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지금 계속 이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만간 의원님부터 나가시겠네요. 네.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탄핵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지금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게 바뀐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탄핵은 어렵습니다. 의사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103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면 저는 여당이 탄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당이 지금 야당이라고 보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를 세우는 것은 여야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올바르게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석수를 고려한다는 거로야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꼭 결과가 보증돼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정치 행위에 있어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다면 국회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당의 태도도 당연히 여론의 검증을 받게 될 것이고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더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변에 관측이 나와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완전히 저번 겁니까? 탄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24시간 내에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쉽게 대법원장한테 면제부를 줄 수 있다. 오히려 부결되어 버리면? 그렇습니다. 여당이 당연히 협조를 안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면제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부 줄 거 없이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시겠죠. 이제 국민 여론이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고 이 법치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살고 또 민주주의가 작동이 돼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알리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퇴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매개로 해서 지금 법원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를 국민은 달린다. 이게 주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실태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도 중요한 고리가 되겠지만 사법부 개혁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 제도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거기서 또 재판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당의 주장은. 그러면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어떤 방안을 찾는다든지 그다음에 사퇴 반려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관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손질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에 물론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또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관이라는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판사가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그러나 판결에서 보면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안 했다. 이래서 무죄 판결이 난 건데 재판의 독립성이나 또 중립성을 회화하는 그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개혁적 차원에서 저는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눈치를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다 입원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인사적인 문제 특히 이번에 봐보니까 지금 정말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회화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원한, 자기하고 가까운지 아니면 정권하고 가까운지 이러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6년 된 사람, 4년 된 사람들을 재판을 지금 울산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더라도 재판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러한 판사들은 지금 현재 계속 그 자리에 임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 우리가 봐서 정말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적극 지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국민의힘에서 이참에 사법 개혁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해서 한번 치고 나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지금 일부 언론이 이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진태양난에 빠졌다. 왜 그러냐면 사퇴 촉구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사퇴해버리면 그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민거리다. 왜냐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시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주는 것이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이 정말 바라는 거냐. 기사 보셨죠? 네, 기사 봤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논의해본 적이 없고요. 아마 어떤 의원인가 누가 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분께서 아마 그런 기사를 쓰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다음에 오는 분이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사항은 아니고요. 쉽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악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시스템, 옛날에 말이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전국의 법관, 서기들까지 포함해서 법을 그나마 이해하고 있는 분이 200분 이하였습니다. 지금 판사가 3천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 독재에 행행하던 그 시절에도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법관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맞도록 발전이 되어왔고 이 상권분립에 의해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화에서 지금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비롯해서 이런 행위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엄청난 그런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백설을 만들기로 했습니까? 네.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시동 거는 단계입니까? 진척이 된 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의 문제, 이러한 중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앞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언행이나 또 인사 문제 모든 것 다 기록해서 백서로 발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낸다 이런 격제적인 시간표도 잡았습니까? 그러면 시간표는 아직 안 잡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당에서 다 모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문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무죄 판결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에서 말이죠. 이러한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거든요. 선거법을 무력화시킨 게 이전권입니다. 지금 현재. 은수미 성남시장 무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입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도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 이렇게 지금은 당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래요? 그거는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모아서 자료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백서 같은 경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리 해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정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 전에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결했던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하고 비교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나와보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보궐선거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체 지금 판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여러 형태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모여지고 있다. 이 정권이 지금 현재 실적이 없잖아요. 이제 1년 남아 있는데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해놓은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이 없고 또 이 정권의 부도덕성이나 무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의회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야당이 사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야당에 대한 눈길을 좀 새로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를 놓고 보면 여야 간의 어떤 당 지지율이 약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거의 추세를 보면 서울시에서 여당 지지율이 쭉 빠졌다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가다가 잠깐 어떤 거냐면 역전했다는 이야기도 했다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지금의 상황으로 하면 한마디로 얘가 혼조세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좀 범위를 넓혀서 본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 이건 좀 그럼 결과 예측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호를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더 열심히 하고 국민 섬김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여론조사라고 해서 큰 트렌드를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오르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 1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트렌드를 보면서 가니까 국민들께서 그 트렌드의 흐름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겸손하게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경선으로만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4명으로 추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명으로 추려진 다음에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넘어서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도부로서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이거 약간 과열 양상에다가 진단하십니까? 아직 과열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다가 보면 일부 과열도 올 수 있죠.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인격적 측면 감정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정책적 대결이라든지 또 상호 간의 우열에 대해서 서로 겨루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뜨거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 될 건 없다. 네. 인격적 비방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치닫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빅데이터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일단 근데 궁금한 게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마 여러 가지 여론조사한 또 심도 있게 분석한 그런 자료를 갖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들 앞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여론조사 안 믿는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데이터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건데요. 이제 위원장님은 경험도 풍부하시고 이렇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데 아마 이러한 지금 국가적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의원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그게 안 철수... AI에 대한 기능성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빅데이터... 원래 여의도 연구원장을 제일 처음에 임명했을 때 AI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을 했었잖아요. 하시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판단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여러 근거적 타당성을 갖고 말씀하시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고를 날리시는데 그런데 지금 각종 가상 대결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로 단일 후보가 돼야만이 여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 써던 포스트인가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나온 거는 또 저희 후보들이 늦었을 때 또 이기고 그러기 때문에 큰 트렌드를 한번 보시죠. 그래요. 아무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돼서 2차 단일화 간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고. 의원님도. 또 저희 비대위원장님이 사령탑 아니십니까? 총사령관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또 그런 무게감과 중량감이 실리셔야죠. 시간이 다 돼서 짧게. 그러니까 단일화 이후에 합당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획을 짜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